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일러스 플라워즈 52카운트 투월 댄스고요. 하이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액션 1, 오른발부터 워, 워,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왼발 워, 워,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액션 2,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 4분의 1, 패들턴,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 4분의 1, 패들턴, 카운트, 1, 2, 3, 4, 5, 6, 7, 8, 액션 3, 힙범프,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한 번씩, 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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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1, 2, 3, 4, 5, 6, 7, 8, 액션 4,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터치, 오른쪽으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액션 5,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왼발 오른발 왼발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카운트 6, 오른발 백 4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락백, 리커버, 트리플 스텝, 오, 왼, 오, 왼발 락백, 리커버, 트리플 스텝, 왼, 오, 왼, 카운트,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리스타트는 세번째 월 16카운트 끝나고 있어요. 세번째 월 1, 2, 3, 4, 5, C, 7, 8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1, 2, 3, 4, 5, C,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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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1, 2, 3, 4 Thank you for watching.